안녕하세요 예쁜남자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육회 비빔밥 아 이거 이름 뭐지? 더 잊어버렸어요. 이거 밥 마실거는 사이다 준비했어요. 그래서 먼저 마실거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거 먹어볼게요. 진짜 이건 맛있다고 와 와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양념게장 안agle 양념게장 치즈 이 정도면은 뼈가 안에 이 정도면 양념 과자 다리 보면 면이 아주 너무 좋아요 무거운 마ל 이 정도면 으정무 게이만 딱 싱싱하고 이날은 10분 동안 이걸 다 먹으면 양념을 한 것으로 보줘어요 쑥쑥쑥 요즘 딱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좀 더 먹으면 좋겠어요 매운 맛까지 먹을 수 있는 맛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땡쥐 매운 맛 그냥 마시멜로 매운 맛 우리는 매운 맛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아 숟가락이 없네요 숟가락 가져올게요 짠 가져왔어요 이제 비벼서 먹어볼게요 육즙 비빔은 이거 두번째? 두번째 먹는거예요 이거 숟고기가 안 익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먹어볼게요 한입 한입 먹어보세요 아 위험해요 한입 64東 got you 그럼 curso 15 3 65 소금 와 반찬 쪼박 지나가면 당면 뿌려 com 노랑 크루 오 나 고춧가루 제가wiek 3분이zy가 너무 좋아요 정말 단돈한 그냥 아끼니끝 쫄깃쫄깃 오진 찌개 소스가 온갖 엉덩이 있었지만 쫄면을 빨리 볼받고 쌀기름에 덜어낼게요 bringen 닭다리오 너무 혼란음도 에어무양에 제거 고춧가루 다 먹었어요 와 생각에는 더 있으면 더 먹을 수 있으니 그거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스프라이브 마시고 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도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에 또 봐요